제6강 3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의도에 따른 표층연분과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수온은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수온은 태양의 복세너지 량이 많은 적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표층연분은 그렇진 않지요. 중위도에서 가장 높고 적도에서는 오히려 표층연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수의 표층연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값에 비례하죠. 그런데 의도별로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증발량은 조금 전에 그랬듯이 태양의 복세너지를 적도로 갈수록 많이 봤기 때문에 증발량은 적도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강수량은 안그렇지요. 강수량은 저압대에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적도 저압대라던가 고위도 저압대에서는 강수량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중위도는 고압대지요. 그래서 강수량이 이렇게 급격히 낮아집니다.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중위도에서는 오히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지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면 표층연분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층연분 그래프하고 증발량 빼기 강수량값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중위도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값이 크기 때문에 표층연분도 이와같이 높게 나타납니다. 적도는 오히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표층연분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지요. 오른설명 고르기 기억 표층연분은 표층수온이 가장 높은 우위도에서 가장 높다. 아니지요. 표층수온이 가장 높은 곳은 적도인데 이곳에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값도 제일 큰 건 아니지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가장 큰 곳은 중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값은 우위도 30도 해역이 적도해역보다 크다. 맞지요. 조금 전에 30도 해역에서는 고압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어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값이 플러스가 돼서 가장 적도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고위도 해역에서 표층연분이 낮은 이유 고위도 해역에서 이렇게 표층연분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해수의 결빙이 아니지요.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면 오히려 연분이 높아집니다. 결빙의 반대, 융해가 일어납니다.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연분이 낮아지지요. 그래서 결빙이 아니라 해빙입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번 그림 가와나는 북방구의 위도가 다른 두 해역의 월별 수심에 따른 수원 눈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그림과 나그림이 있는데 우선 최고 수원은 여름철에 나타나지요. 대략적으로 가그림에서는 여름철에 최고 수원이 28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여름철에 최고 수원이 14도 정도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표층연분이 최고 수원은 가가 나보다 높기 때문에 가는 태양의 복수에너지를 많이 받는 저위도 해역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태양의 복수에너지 량을 적게 받는 고위도 해역이 되죠. 그래서 기역, 가위 분포를 보이는 해역의 위도가 더 높다가 아니라 더 낮답니다. 기역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겨울철 혼합층의 두께는 가위 분포를 보이는 해역에서 더 두껍다. 겨울철에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원 변화가 깊에 따라서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등원선 간격이 아주 조밀하게 같은 온도 분포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밀하게 나타납니다. 가, 저위도 해역에서는 이 겨울철에 등원선 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혼합층입니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지요. 그런데 나의 경우는 고위도 해역인데 고위도 해역에서는 겨울철이라고 하더라도 기피에 따라서 수원이 이렇게 달라지지요. 0m, 25m, 50m, 100m로 들어갈 때마다 수원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수원이 일정한 층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고위도 해역에서는 혼합층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겨울철에 혼합층의 두께는 가위분포를 보이는 해역에서 더 두껍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연평균 표층 용존 산출해악은 가위분포를 보이는 해역에서 더 많다. 이 문제에서 두 해역의 표층 연문이 같다라고 했죠. 두 해역의 표층 연문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층 용존 산출해악은 연평균 수원이 낮을수록 증가하는데 가해역과 나해역 중에서 연평균 수원이 낮은 해역은 고위도 해역이죠. 그래서 연평균 표층 용존 산출해악도 나해역에서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3번 그림은 우리나라 동해오 연평균 혼합층 두께를 나타내는 것이다. 연평균 혼합층의 두께를 색깔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A가 가장 색깔이 검지요. 그래서 A의 혼합층의 두께는 40에서 50m 사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B는 색깔로 봐서 20에서 30m 혼합층의 두께가 그리고 C는 B보다는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30에서 40m 정도가 됩니다. 해역 ABC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역 바람의 평균 풍속이 가장 빠른 해역은 A다 맞지요? 평균 풍속이 빠를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혼합층의 두께가 A가 가장 두껍기 때문에 평균 풍속 또한 가장 빠른 해역은 A 해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여름철의 B의 평균 혼합층의 두께는 40m 보다 두껍다. B의 연평균 혼합층의 두께가 20에서 30m인데 여름철은 오히려 바람이 더 약하지요. 그래서 여름철의 혼합층의 두께는 연평균 혼합층의 두께보다 얇아야 됩니다. 연평균 혼합층의 두께가 30에서 40m밖에 안되는 비해역이니까 여름철에는 이보다도 더 혼합층의 두께가 얇게 되죠. 그래서 40m 보다는 얇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층 해수의 연직 혼합은 B가 C보다 대체로 활발하다. 표층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하려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야 되죠. 그런데 B의 혼합층의 두께는 20에서 30m, C는 이보다도 두꺼운 30에서 40m가 되기 때문에 B가 C보다 대체로 활발할 수는 없죠.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운 C가 해수의 혼합작용이 더 활발합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린 가는 남해와 동해와의 관측지점을 나와 다는 12월에 이들 관측지점에서 측정된 연직 수원 문포를 순수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린 가를 보면 관측지점을 동해와 남해에서의 관측지점을 표시했는데 동해에서는 점들의 위치를 보면 동일 위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일 위도에서 연안으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가면서 수원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남해에서는 남동 쪽으로 내려가면서, 저위도 쪽으로 내려가면서 수원을 조사했죠. 그런데 동일 위도에서 조사하게 되면 해안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멀어지더라도 수원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동일 위도이기 때문에 나하고 다 그림 중에서 해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수원의 변화가 거의 없는 그림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동해에서 관측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남해에서는 조사를 할 때 남동 쪽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쪽, 저위도 쪽으로 내려가서 해안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수원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해안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수원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다지요. 14도, 15도, 16도, 17도, 19도, 20도에서 점점 해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원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다는 남해에서의 관측자료입니다. 나는 해안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수원이 일정하고 다는 해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원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나는 동해 관측자료, 다는 남해의 관측자료입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나는 남해에서 측정된 자료이다, 틀렸지요. 나는 동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그, 수원 약층은 동해가 남해보다 뚜렷하다. 수원 약층은 수원이 급격히 깊에 따라서 낮아지는 층이기 때문에 깊에 따라서 수원이 거의, 수원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은 바로 낮이요. 등원선 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만 들어가도 수원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17도, 14도, 12도, 8도, 6도, 4도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수원 약층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런데 남해에서는 깊이 들어가더라도 거의 수원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수원 약층은 동해가 남해보다 뚜렷하다. 디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몬바드로 갈수록 대체로 수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남해에서는 조이도에서 대마 난류가 이렇게 흐르지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대마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수원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몬바드로 갈수록 표충수원이 높아지는 경향이 연한 용승 때문은 아니지요. 틀렸습니다. 대마 난류, 대마 난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그림은 북방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깊이에서 측정한 해수 A, B, C의 수원과 연분을 수원 연분뒤에 나타낸 것이다. 해수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게 할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평균 깊이는 A가 가장 얕다. 해수의 평균 깊이가 얕을수록 태양의 벅세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원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원은 낮아지지요. 그런데 수원을 보면 A가 가장 높지요. 수원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A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평균 깊이는 A가 가장 얕지요. C로 갈수록 평균 깊이가 깊어집니다. C로 갈수록 해수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C로 갈수록 평균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해수의 평균 깊이는 A, B, C, C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연분인데 연분이 높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커지지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수원도 낮아지고 연분은 높아지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가 커집니다. 해수의 밀도는 수원이 낮을수록 커지고 연분은 높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수원이 낮아지고 연분은 높아지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가 커지지요. 0.016, 0.017, 0.018 해서 점점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해수의 평균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ABC 중에서 해수의 평균 밀도는 A가 가장 작고 B, C로 갈수록 해수의 평균 밀도가 커집니다. 기역 평균 깊이 A가 가장 얕다. 맞았지요. 기역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평균 밀도는 C가 가장 작다. 방금 전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수원이 낮아지고 연분은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커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C가 평균 밀도가 가장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평균 밀도 차, A와 B의 평균 밀도 차는 0.003 정도 됩니다. B의 평균 밀도에서 A의 평균 밀도를 뺏을 때 0.00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B와 C의 평균 밀도 차이는 C의 평균 밀도에서 B의 평균 밀도를 뺏을 때 0.006이 되기 때문에 B와 C의 평균 밀도 차가 A와 B의 평균 밀도 차보다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ABC의 연분 차이는 거의 같지요. B가 A보다 연분은 높은데 이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C가 B보다 연분은 높은데 이 정도 높기 때문에 ABC 사이에 연분 차이는 거의 균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원은 차이가 균등하지 않지요. ABC는 수원 차이가 이 정도만 나는데 BC 사이에는 수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C가 BC 사이에 밀도 차이가 더 큰 이유는 연분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연분 차이는 AB하고 BC 사이가 같기 때문에 수원 차이가 BC 사이에서도 크기 때문에 밀도 차이도 BC 구간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BC 사이의 밀도 차이가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AB의 평균 밀도 차이가 BC, B와 C의 평균 밀도 차보다 작은 이유는 수원보다 연분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틀렸지요. 연분은 차이가 거의 없고 간격에 ABC 사이의 간격이나 BC 사이의 간격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분의 영향은 적고 수원 차이가 BC 사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번 그림은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6일 동안 관측한 수심별 수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된 값은 의성에서 관측한 표층 수원이다. 의성에서 관측한 표층 수원하고 실제 관측한 8m의 수원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해역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거 고르기 기억 P 기간 동안 수원의 평균 변동폭은 수심 16m에서 가장 크다. P 구간은 여기 1일부터 3일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의 그래프 40m, 32m, 24m, 16m 그래프 중에서 수원의 변동폭이 가장 큰 그래프는 16m인데 이 정도 온도 약 19도가 약간 넘지요.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는 약 14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때 가장 P 기간 동안 수원의 변동폭은 16m에서 가장 큽니다. 이 점선 그래프 16m 점선 그래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죠. 24m, 32m, 42m에서는 P 기간 동안의 수원 변화 폭이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16m에서는 5.7도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수원 약층에서 기폐했다는 수원 변화는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크다. 기억 시기는 표층에서의 수원은 굉장히 높은데 40m 들어갔을 때 수원은 11m로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약 24도부터 약 12도 정도 이렇게 수원이 급격히 낮아지지요. 40m 정도 들어가는 동안에 8m에서 40m 사이에 들어가는 동안에 수원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약 13도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니은 시기에는 8m의 수원이 이 정도 19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0m 들어갔을 때는 한 9도 정도 되기 때문에 수원 변화가 그렇게 크질 않지요. 한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 약층에서 기폐에 따른 수원 변화는 기억 시기가 더 크지요.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혼합층의 두께는 A시기가 B시기보다 얇다.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수원이 일정한 층인데 A시기는 요구간 여기에서는 8m에서부터 약 32m까지 수원이 대략 17도로 거의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A시기에는 혼합층의 두께가 약 32m 정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B시기는 8m에서부터 40m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수원이 낮아지지요. 수원이 일정한 혼합층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A시기가 B시기보다 얇다가 아니라 두껍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7번 그린 가와나는 각각 2월과 8월 중에 우리나라 동해안의 어느 지점에서 먼바드로 가면서 측정한 연직 연분 분포를 순수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기억 가는 8월의 연분 분포이다. 가하고 나하고 표층연분을 비교했을 때 가하는 표층연분이 매우 낮고 나는 표층연분이 높지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표층연분이 전체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는 8월입니다. 가가 8월, 나는 2월이 됩니다. 기억 가는 8월에 연분 분포이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층연분의 평균 밀도는 나보다 가시기에 크다. 해수의 평균 밀도는 수원이 낮을수록 또 연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는데 2월달은 수원이 낮지요. 수원도 낮고 또 연분도 높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가 크게 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평균 밀도는 나보다 가시기에 크다가 아니라 작지요. 나시기에 더 큽니다. 나시기는 수원도 낮고 연분도 더 높기 때문에 해수의 평균 밀도는 나시기, 2월이 더 밀도가 큽니다. 평균 밀도가 더 큰 시기는 나시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심, 디귿, 수심 10에서 30미터 구간에서 수심에 따른 연분 변화는 대체로 가보다 나에서 크다. 수심 10미터부터 30미터 사이에 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면 이 등연분선의 분포를 보면 아는데 가 8월달에는 10미터부터 30미터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연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지요. 그래서 연분 변화가 깊이에 따라서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등연분선이 아주 조밀하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연분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계절은 8월 여름철이죠. 그런데 나 2월에는 깊이 들어가더라도 연분의 변화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10에서부터 30미터 구간에서 수심에 따른 연분 변화는 대체로 가보다 나 시기에 크다. 틀렸지요. 가 시기가 더 큽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8번 그린 가는 북방구 중위도 어느 해역의 수심에 따른 수원과 연분 분포를 순수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해역에서 채취한 깊이에 따른 깊이가 서로 다른 해수 A, B를 수원 연분 분포에 나타낸 것이다. 오른 것 고르기 기역 기역은 수원, 니은은 연분 분포이다. 가 그림에서 기역 그래프하고 니은 그래프가 있는데 약 500미터까지는 다같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미터 이상에서 기역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만 니은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기역은 수원의 그래프입니다. 수원은 500미터 이상에서는 거의 수심이 증가하더라도 수원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역은 수원 그래프, 니은은 연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기역, 기역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해역에서 표층해수, 표층해수의 밀도는 1.026gp3cm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층해수의 수원을 보면은 실선 그래프가 수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표층, 수심이 0인 곳에서의 온도, 수원은 16도입니다. 16도이고, 표층에서의 연분, 연분은 점선인데 약 34퍼밀 정도 되죠. 수원은 16도이고 연분은 34퍼밀일 때의 밀도는 1.025gp3cm입니다. 그래서 1.026gp3cm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지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밀도 차이 A보다 B의 밀도가 크지요. 그 이유는 연분보다 수원의 영향이 크다. A하고 B의 연분은 같지요. 그러나 B의 수원이 A보다 낮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밀도 차는 연분보다 수원의 영향이 더 크다. 디귿 맞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수의 밀도는 수원이 낮을수록 연분은 높을수록 커집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기능을 맞습니다.